조선의 27임금 중 19명의 왕에게 흐르는 청주 한씨의 DNA 세종왕자 담양군과 15. 세종왕자 계양군을 사유로 맞은 한화 세종대왕 막내왕자가 담양군이다. 담양군과 그 호순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세종대왕 신문 임옥택 담양군 손부 1437년 세종은 왕자 계양군 이중희 11세가 되자 직접 며느리를 간택하였다. 당시 집안이나 당사자로 보나 조선제일이라 하여 간택한 처자가 바로 한화계 찬여 정성궁 부인 한씨였다. 이듬해 1438년 한화계 장인 이조판서 홍여방이 졸하였다. 세종이 사돈이 된 후 한학은 1439년 판안성부사 경기도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병조판서 한경도관찰사를 지냈다. 1443년 판안성부사 의검부재로 병조판서를 거치고 1445년 이조판서가 되었다. 1447년 평안도관찰사 1450년 판중 추원사가 되고 수양대군의 맏아들 도원군 이장과 한학의 제6녀 한씨가 혼인하였다. 그해 세종 승하하여 명나라 사신이 나오자 선의사가 되었다. 가을에 부인상을 당하고 의금 부재조가 되었다. 명나라에서 신도비로 세울 비석을 보냈다. 1451년 한학은 문종의 직위에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서 평안감사로 나갔다. 한학이 평암도 함경도 관찰사를 수차례 지낸 까닭은 빨리 차출하여 사신을 접대하거나 국경지대로 순찰 나오는 중국어사를 위로할 겸 접대하기 위함이었다. 문종 제위 기간의 관직이 좌찬성에 이르렀다. 1453년 단종원년 한학은 수양대군을 도와 개유정난 공신이 되어 수충위사협찬정난 공신 대강보국 숭룩대부 좌의정 서성부원군이 되었다. 1455년 세조가 직위하자 사위도원군 이장은 의경세자로 봉되고 제6년은 세자빈 수빈에 봉되었다. 수빈이 바로 후일의 인수대비이다. 한학은 세조 동덕자인 공신이 되고 서원부원군으로 개봉되었다. 1456년 황제가 태감을 보내 세조에게 고명을 주었다. 한학이 보답하는 사은사가 되어 북경으로 떠났다. 세조의 등극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다. 사하역 객관에서 57세로 졸하였다. 세조가 내리시오는 양절이다. 태종부터 세종, 문종, 단종, 세조까지 40년간 다습 임금을 섬기며 신임을 얻었고 외교의 공로가 있었다. 세조의 묘정에 권란과 한명예와 함께 배양되었다. 성종이 직위한 후 생부, 의경세자를 덕종후로 추증하는 명나라의 고하자 고명을 주고 시호 회관을 준 황제는 바로 성화제였다. 한학의 여동생 한계란은 성화제를 업어 키운 공로로 예우를 받고 있을 때였다. 성화제는 1483년에 한계란이 70세로 죽자 공신부인의 호를 내리고 예장하였다. 묘비문의 부인은 조선 최고의 명문가 출신으로 법도가 있어 항실에서 공경을 받았다고 썼다. 성화제는 한학의 막내 아들 한치레가 방문하자 성종에게 극찬하며 중용하라고 기뜸하고 한학 가문을 한족으로 친하였다. 한학에서 이어 그의 세 아들과 조카 한치영은 그이 100년 가까이 외교에 일조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공료로 가서 황제의 후궁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아비나 오라버니가 명나라 관직을 받은 사람은 여럿 있었으나 일생 밝고 또렷한 행적을 남긴 사람은 오직 한학뿐이었다. 조선의 제9대왕 성종 이후 식구의 임금이 모두 한학의 외손이고 그 여식 인수대비의 혈통이다. 조선의 제9대왕 성종 이후에 약간의 하인드의 안정자 primera